아, ㅅㅂ! 찬우야, 재밌었지? 아, 내 쇼맨시 미쳤다. 마지막에 일부러 슈버너로 바꿔가지고. 아니... 뭔 제로투야, 찬우야. 누나가 젖었으면은... 아, 누나, 뭐야, 젖은 거 티났어, 크크. 이렇게 해야지. 뭔 제로투야, 미쳤어? 아니... 아니, 내가 제로투를 어떻게 쳐. 어, 나 찬우야! 힙팩! 흠, 애교 어디? 찬우님! 어떤 거,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게요, 어떤 거 할까요, 저. 내일 뭐... 1등 했어? 어이구, 우리 찬우. 1등 했구나. 아, 찬우 진짜 잘한다. 와, 대박, 대박. 완전 잘하잖아. 어! 와, 찬우 진짜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 찬우야, 나 롤채 좀 알려줘. 아, 젠장. 야, 할게. 야, 찬우 너가 골라. 네 이름 넣어서 해, 안 해. 너가 먼저 말해. 너가 말한 대로 할게. 네가 이겼으니까. 여봐라 앞에 찬우 이름 불러줘요. 야, 그래. 제빵사로 하자. 저게, 저게 더 맞다. 아니, 가사가. 아니, 가사 간다. 이거 대사. 대사가 C가. 대사가 너무 X같잖아. 어? 내가 얼굴에 철판 깐 사람도 아니고 부끄럽지, 당연히. 잠깐만. 음. 이거 먹고. 먹고 와서 할게, 먹고 와서. 오케이? 어떡할게. 난, 제빵사 빵몽. 달콤한 츄크림빵. 귀여운, 소라빵. 해콘한 피자빵. 모두모두 좋지만. 내가 제일 눈치. 좋아하는 빵은? 웃음. ㅋㅋㅋㅋ 좆같아.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다시 다시. 다시 할게.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제발 할게. 잠깐만. 너무 어지럽네.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프로페셔널 할게. 이거 일이니까 나 잠깐만 일단 돌릴거는 돌리고 난 제빵사 빵망 달콤한 슈크림빵 귀여운 호랏빵 새콤한 피자빵 모두마도 좋지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바로 참호빵 모찌같이 말랑한 볼살도 딸기같이 딸기같은 입술도 쪼꼬보다 까만 눈동자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그렇게 빼지말고 쩌물쩌물 만지게 해줘요 한번만 맛보게 해주세요 안된다면 그냥 해버리지 뭐 오빠는 나만의 찬노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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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뗄게요 잠깐만 잠깐만 니달리 뭐야 왜 니달리 감옵났어 너무 부끄러워 짜증나 이거 형변도 나오냐? 안 나오겠구나 폼쇼 가서 잠깐만 얘네 왜 이걸 얘한테 줬을까? 잘못 줬구나 나랑 비슷한 그건가? 지금 얘한테 주고 싶었는데 잘못 준건가? 아닌가? 요즘 템 잘못 주는 놈이 어디 있음 요즘 템 잘못 주는 놈이 어디 있음 갑자기 슬프네 진짜 이거 피읍 주니까 갑자기 일 잘하네? 시발 뭐야 맞지 않습니다 단가가 천 원입니다 진짜 이 피읍주니까 갑자기 일 잘하네? 이게? 이거 아니고 어 진짜 하나? 오우 맛있는데? 십실반이오 야도란 야도란 아 감사합니다 꼭 이걸 들어야겠니? 파이크 넣어줄거거든? 얘랑 얘를 뺄거야 얘랑 오 인피 나이스 일단 인피는 맞겠지? 아니 총검이 맞나? 님들아 총검이 더 중요한가? 속삭임 만들 수 있어? 나 팔속삭임 해보고 싶은데? 못만들어요? 그럼 이 쓰레쉬를 빼고 쓰레쉬를 빼고 걔가 들어가는게 좋겠네? 아니 근데 잠깐만 난동꾼 쓰고 앨리스 대신에 쓰레쉬는게 날수도 있어 그냥 5코 하나 더 넣어주고 여기서는 야수호도 맛있겠다 야수호 먹거나 아 이거 겁먹었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러면 야수호 줄만한거 수은 뭐가 흠이야 뭐가 흠이야 지금 쓰레쉬 대신에 얘가 들어가야돼 얘가 들어가야돼 아니 지금 나 우리 이중보급이잖아 나이스 나이스 와 대박 이거 이기네? 나이스다 이거 이 용가리에서 무조건 검을 먹긴 해야돼 검이랑 야수수음? 검찾아야돼 검찾아야돼 검 검 검이랑 거결 이거 봤자 그냥 어지러워 내가 밤새웠어요 딴 거결? 사인펜이랑 사일러스면 다 속삭이는 일안동거예요? 그건 아는데 근데 오륜이 지금 이성이니까 그냥 쓰는게 낫지않나? 야 이건 쏘라카 쓰길 잘했다 야 하루종일 때리네 이거 공.. 이거를? 와 이거 진다고? 이거 에바다 이거 야 암살이 있다 이거 암살 먹고 탈론 빼고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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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네? 근데 이건 쏘라카 주는게 낫겠지? 용발 쏘라카한테 주긴 좀 그런데? 여기서 자재기 준다며? 그런 일은 없군요 이거 누구한테 주지? 쏘라카 줘버릴까? 구렉 주자 구렉 갈 수 있겠는걸? 구렉 가면은 뭘로 줄까 두겠어 그냥 야소 때문에 야 쏘라카가 힐 왜 미쳤는데? 야 쏘라카가 힐 해줘가지고 끊었어 컷 조금 그렇긴 한데 어 뭐야 서풍 묻힌 미친 쏘라카 이중복은 뭐야 미쳤네 이걸 서풍을 가져와? 게다가 심차 용발이야 우리애 오른스키 쓰고 가라 어따 써 병신아 여기다 써야지 하지만 쏘라카 궁을 한번 버텼어? 죽지마 죽지마 얘 주자 아 도장으로 뺄까 했는데 그냥 여기서 완템 나오면은 얘 완템 줘가지고 투파이크 쓰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소형 기준값 100이야 찍기만 하면 다 죽는다 이거 삼성 되면 파이크를 왜 찾냐고? 파이크 만약에 나오면 삼성은 돌 수 있으니까 다 팔고 삼성? 그래도 1등 할 수 있으면 헤어져 진짜 유튜브 어? 잠깐만 진짜 가능 어 잠깐만 계시죠? 자 이렇게 봅시다 이혼 얘 주자 과연 파이크 삼성 딜은 어떨지? 어? 파이크가 올라갔는데?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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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도 오코삼성 아까 좀 아까 좀 논란이 있었을 법한 오코삼성 지금 또 했습니다 어떡해 아 회장님 보셨어요? 에헴 저도 할 줄 안다구요 제가 아까 말했죠 도착 오 might 회장님 others 오코삼성 cation 오코삼성